안녕하세요.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강석입니다. 국립체육박물관이 건립되는 걸 너무 축하드리고요.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너무 영광스럽고 가슴이 뭉클합니다. 오랫동안 수많은 국제경기를 많이 참가하였는데요. 거기서 획득한 메달들을 국립체육박물관에 기증하거나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체육인으로서 너무 흥분되고 설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2023 국립체육박물관 으라차차!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